사무엘아 17장 사무엘아 17장 사무엘아 17장 사무엘아 17장 사무엘아 17장 사무엘아 17장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호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대 아히나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잇 왕에게 가서 다잇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와서서 아히도벨이 당신을 해야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잇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 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향되지 못함을 보고 낙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잇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의 간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로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라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안문족수에게 속한 나빠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국식과 콩과 밭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린더 후서 10장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나 바울은 이제 크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크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걸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크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크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뤄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에스겔 24장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로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율을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감아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에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삼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업 녹슨 감아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감아여 화 있을 진저 제비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 진저 피를 흘린 성업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노스를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업이 수고하므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 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여 쓴 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송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오 너희 눈의 기쁨이오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될 거니야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폐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의 도피한 자가 내게 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의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0편 72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이 억울함을 풀어주며 군비판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줄을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뒷걸을 하털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부를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군비판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군비판자를 불쌍히 여기며 군비판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해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종기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말미아마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세의 아들 다이세의 기도가 끝난이라